그래서 23년 하반기가 이제 가장 주택가격의 저점이지 않겠느냐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점은 더 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금 전에 욕을 만드신다라는 인사 한 말을 해주셨는데 또 최근에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조이소가 핫하더라고요 원래는 조이소가 그렇게 잘 나온 채널은 아니었는데 혹시 이 두 개가 뭔가 연결되는 교집합인데 이거 뭐 어떻게 만나자마자 팩북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올해 업라이즈 합류하고 나서 부동산 관련 채널을 하는 게 제 롤이어가지고 부동산 채널을 열었는데 유튜브 포화 상태다 보니까 성장이 좀 안 되다가 7월부터 제가 주택가격이 급락한 그런 현장 답사를 가가지고 아파트 현장 보여주면서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부터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 촬영 현장 답사지에 있는 그런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 혹은 불쾌함을 표현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렇죠 좋아하시지 않겠죠 네 저희 동네 오지 마세요 아 마포요? 요즘 마포도 좀 하락 저희 마포 말고 딴 데 샀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요즘에는 근데 7월만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고점비 30%씩 빠지면 되게 뉴스화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게 뉴스화가 안 될 정도로 전국이 하락세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락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정도의 관심도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국이 지금 하락세를 말씀해 주셔서 그럼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고 지금 전국이 하락세인 게 좀 몇 개월 됐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 하락세에서 어느 정도 지점이 좀 와 있는 건지 아 이게 참 재미가 있는 게 그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수상으로는 올해 전국으로는 한 6.5% 빠졌어요 이번 주도 발표가 되면은 한 7% 조금 안 되게 하락을 할 것 같고 이 정도 하락이면은 그러니까 작년 상승부는 전부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은 21년에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상 전부 다 평가손실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하락이 나타난 지역들이 있는데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그리고 대전, 세종 이런 지역은 두 자릿수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낙폭이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매매가만 빠지는 건 아니고 전세가 하락은 더 커요 그래서 전세가격이 저는 이제 전세가격이랑 매매가랑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가랑 매매가랑 같이 동반 하락폭이 굉장히 큰 그런 시기입니다 매매가랑 전세가가 연동된다는 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아 결국 주택도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자산이어서 저희가 주택으로도 월세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어떤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내려오면은 그 자산의 가치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주택도 유사하게 임차료랑 주택가격이랑 같이 연동이 되는데 지금은 전세가격이라든가 월세가 하락 조정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매매가격이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도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나요? 전세 퍼센티지는 매매보다 더 많이 빠져가지고 전국으로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한 1에서 2%포인트 하락률이 더 커요 전세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경기도나 인천권을 많이 가거든요 서울도 가지만 그러면은 전세 3억인 지역이 6억 됐다가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임대차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제로화 금리 저희가 기준금리 0.5%까지 내렸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그런 동시에 6억까지 갔다가 그런 데가 지금 전세 2억 4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전세 3억일 때 매매가 4억 5천이었는데 전세가가 6억이 되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한 9억까지 갔다가 아파트 가격이 더블 났다가 이제 전세 2억 4천이 되니까 다시 4억 5천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락세도 있지만 요즘엔 또 거래량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멸종 상태인 거죠? 계속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아파트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5년 평균비 그러니까 작년에도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강세적인 2020년에 폭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거의 5년 평균비 70% 아파트 거래 가격이 감소를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쳐도 반토막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락률이 그래서 좀 덜 기표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많을수록 이제 기표되는 하락률이 커질 텐데 굉장히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이런 엄청난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 체감으로는 웬만하면 20% 이상 하락을 했고 고점에서 많이 빠진 데는 거의 4, 50% 정도 하락한 단재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한마디로 거래가 더 많이 찍히면 찍힐수록 이 하락세가 더 강하게 보일 거다 근데 만약에 4, 50%씩 한 건 거래가 아니라 10 건 거래가 됐다면 하락률이 더 커지거든요 시총으로 계산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평년비 절반 정도 그다음에 5년 평균비 70% 감소됐는데 6% 정도 빠졌다고 하면 거의 15% 이상 하락한 거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하락률이 큰 거죠 그럼 이제 어쨌든 언젠가는 거래 절배가 좀 풀릴 거잖아요 풀리게 되었을 때 가격은 어떻게 좀 연동이 될까요? 제가 올해 5월에 언더스탠딩이라는 3% 프로그램에 나가서 8월에 전세대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5월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2020년 시장 전망도 틀리더니 뭐래도 틀리냐 이러면서 막 비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때 했었던 게 작년 말부터 전세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고 있었던 구간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2020년 8월부터 임대차법 개정하면서 전세 대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코로나 제로금리 유동성이 완전 폭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매매랑 전세랑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그게 21년 말까지 딱 1년 반을 갔거든요 근데 5월쯤에 봤을 때 그 전세가가 21년 말을 고점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 보니까 8월이 되더라도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한 7월 정도 되니까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올해 8월부터는 역전세 진입을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임대차법 개정하던 20년 8월에서 2년 차 그러니까 22년 8월이고 그리고 임차료 피크가 21년 12월인데 플러스 2년 차가 23년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23년 말까지 한 1년 반 기간 동안 전세 대란에 정확히 2년 차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역전세가 있을 것 같고 그 역전세는 뒤로 갈수록 세니까 그래서 23년 하반기가 이제 가장 주택가격의 저점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연간 전망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갈 거 보통 임대차 계약 3개월 전에 저희가 좀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 한 여름 정도 되면은 이제 좀 그때가 클라이막스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를 일단은 현재와 같은 급격한 가격 조정이 일단락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하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는 뭐 금매물이라든가 미분양 수치는 좀 어떤가요? 미분양은 9월부터 저희가 보통 연간 공급하는 주택의 10% 미분양이 넘어가면 조금 많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40만 호 정도 공급된다 봤을 때 4만 호 넘어가면은 이제 알람을 켜는데 9월 달 기준으로 종전에 8월에 3만 2천 가구였다가 4만 가구로 8천 세대가 한 달 만에 늘어버리고 10월 달 기준으로 이게 또 4만 5천 원 또 5천 세대가 또 한 달 만에 늘어버려서 그래서 9월 통계가 딱 나오자마자 정부도 부양책으로 바로 선회를 해요 9월 통계가 나오면서 미분양 통계가 늘어나니까 분양 관련해서 부양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9월에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 지역 일제히 해제하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세종만 남겨놓고 수도권 뺀 나머지 지역 조정 지역 다 해제하고 그리고 10월 26일과 27일에 곧바로 또 뭘 하냐면은 9월 미분양 통계가 10월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9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 해주고 9억 초과 안 해줬는데 12억으로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청약제도 개편을 해요 어떻게 개편하냐면은 추첨제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을 하고 그리고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세대원이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조정 지역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세대주만 돼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분리 독립해서 세대주 어떻게 됐냐 막 이렇게 했는데 청약 1순위 조건은 2년이랑 1.1만 넣으면 돼가지고 그냥 세대원이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원 청약 추첨제 확대 12억으로 늘려주고 이런 분양 관련한 분양책들로 선행한 게 9월 미분양 통계 보면서부터였고 그리고 미분양 통계뿐만 아니라 10월부터는 주택가격 하락폭도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완전 본격적으로 부양책으로 선회를 하게 되었어요 정책도 금매물 같은 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결국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살아난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이런 조정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런 조정이 나왔던 것도 과거에 2년 전에 급상승이 나왔던 것도 다 금리 영향이 매우 컸던 건데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낮게 갔다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이런 과정에서 다른 정책들이 안 먹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속도가 좀 더 둔화되고 또 시장금리가 10월 정도에 피크치고 시장금리는 살짝 내려갔어요 사실 저희는 한국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데 그러면 시장금리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건데 시장금리는 피크치고 좀 내려와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게 7.5 갔다가 6.8 됐다는 거니까 여전히 높거든요 저희는 과거에 3%대를 오랜 기간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 수준에서는 구매력이 올라오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금매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싼 가격 아니면 체결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럼 지금 정부 정책이 어쨌든 부양으로 다시 돌아섰던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이따가 좀 더 누적돼야지 또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는 건가요? 저는 정부 정책이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어가긴 했거든요 뭐냐면 정부 정책을 써도 시장이 계속 오르더라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27번이었네? 27회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냈습니다 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967년부터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냥 시장이 과열되면 불을 끄는 완화책을 냈고 시장이 너무 침체하면 부양책을 썼거든요 처음부터 불닭볶음면 수준의 매운맛으로 그렇게 정책을 쓰진 않고 처음엔 살금살금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게 축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어가면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항상 기우제처럼 했습니다 뭐냐면 부양책으로 전환했다 그럼 시장 살아날 때까지 계속 써서 그래서 MB 정부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가 와서 시장이 한번 침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 정부 때부터 부양책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세금 완화부터 시작해서 청약제도 개편도 그때 청약 시장이 무너지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청약종합통장 같은 거 만들고 이러면서 되게 개편을 했는데 그거를 16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승계해가지고 그러니까 만 6년 넘는 부양 정책의 끝에 한 2014년 정도 되니까 진짜 엄청난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9.1 부동산 대책 같은 거는 더 이상 신도시를 안 지을 테니까 그러니까 집을 더 이상 안 지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그렇게 안 해버리면 부양이 되는 게 맞죠? 집을 아예 안 지워버리겠다 언제까지? 그냥 영원히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어 그러면은 뭐 진짜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대출도 아 이제 50% 너무 LTV 50% 너무 타이트하지 LTV 79%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양도세 100% 감면 같은 것도 있었어요 아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사시면은 개수를 대지 않고 5년 동안 양도세는 100% 감면한다 이런 파격적인 대책들이 후반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나왔던 것들이 2016년 11월부터 규제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조정지역을 처음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게 16년 말이었어요 그거를 17, 18, 19, 20, 21, 22년 270만 원 주택 공급 정책까지 좀 승계를 했다가 9월부터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양책만 나오겠죠? 인디언 기우제 같은 거니까? 비가 올 때까지? 네 이제 부양 될 때까지 부양책만 낼 건데 처음부터 세게 내기가 어려우니까 점점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얼마 전에 12월 21일 날에도 굉장히 센 규모의 부양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전의 부양책은 실거주자들에게 집을 좀 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실수요자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너가 한번 사봐라 이 금리에 그러니까 이 금리에 이 가격에 너가 한번 사봐라 이거거든요 못 산다 지금 못 살지 6.6%대의 금리에 집을 어떻게 사냐 옛날에 3%대에 샀는데 게다가 가격 조정이 있지만 여전히 비싸고 원희룡 장관 말 맞다나? 장기 평균 PIR이 한 10배, 12배였는데 지금 19배 찍었다가 17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17배지 않냐 이걸 6%의 금리에 어떻게 사냐 이런 거고 그랬더니 12월 20일부터는 아 그럼 일단 다주택자한테 좀 손을 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주택자 중심의 부양책을 전환했습니다 근데 다주택자한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좀 투자 수요를 유인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조금 캥길 거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모를 찝찝함 찝찝함이 있죠 실수요자한테 이렇게 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잘 들으세요 종전 2주택까지 다주택이었는데 이제 2주택까지 다주택이 아닙니다 2주택까지 규제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세제 개편을 짜겠다 취득세, 종부세, 2주택까지는 1주택에 의제해서 짜고 그리고 3주택부터는 투자 수요가 있는 다주택이라고 딱 볼 건데 3주택자들한테 전부 다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뭐 다시 투자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3주택 이상인 분들 중에서는 그 규제를 이어갈 건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은 규제를 없애주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는 사람은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 중에서 이거 주임사제도 지난 정거 때 없어졌던 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심지어 15년 하라고 막 이러니까 10년, 15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 잘 모르겠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역전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역시 현금으로는 문제를 굉장히 겪고 있어요 그렇죠 갭 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 안 될 뿐만 아니라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전세가 내려가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이슈가 내년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집을 더 사라? 안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2월 21일부터는 다주택자도 끌어들여서 시장을 살리려는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꽤 부양책의 강도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디테일한 건 차치하고라도요 앞으로 이렇게도 안 되면은 또 더 강화? 네 계속해서 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최근에 현장탐방 많이 가시잖아요 가보시면 현장에 그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제 하락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좀 냉랭할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을 만나보면은 두 가지 반응인데 우리 동네에서 나가! 아니요 제가 가면은 그래도 반갑게 마진 해주세요 중개사분들은 중개하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막 그렇게 이제 친하게 다가가는 그런 스타일은 못 되는데 가서 들어보면은 그런 고민들은 하십니다 뭐냐면은 결국 중개사분들도 자기 그 고객들이 저희 같은 일반 그런 소비자들이 될 텐데 가격의 등락이 너무 심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개에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계세요 이거를 지금 이 가격에 중개를 해서 혹시나 그 욕을 많이 먹을지에 대한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손님들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론 본인이 판단하지만 이제 이쪽에서 뭔가 지지해주는 의견을 바랄 텐데 아 이 정도면은 뭐 다 내린 게 맞을까요? 뭐 약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똑같았는데 올라갈 때도 제가 어떤 모처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5년도에 중공이 됐는데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25평 기준으로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11억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21년에 11억까지 올라갔는데 4배가 상승을 했는데 11억까지 올라갈 때 중개사가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년에 11억까지 올라갔는데 11억까지 올라갔더니 팔겠다는 사람이 매물을 전부 12억으로 올리더라 동시에 마치 전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호가를 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중개를 하면서도 아니 이 금액에 거래가 된 것도 나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또 동시에 호가 올리는 걸 보니까 아 진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에 완전히 착 달라붙어 있다는 그런 요즘 아파트별로 단톡방 오픈 채팅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동생들 보면 네 그런 걸 느꼈는데 근데 정말 그때부터 거짓말 같이 그 매수가 완전 실종이 됐고 그게 작년 11월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12억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11억 실거래를 찍고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7억대 실거래가 나왔는데 7억대 실거래가 나온 다음에 30% 낮은 가격에 또 특수관계인 증여까지 두 개 연달아 찍혀버리니까 5억대가 찍혀버려요 경기도 어딘 건가요? 네 경기도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또 내려가는 속도가 1년 만에 막 5억씩 하락을 하니까 뭔가 굉장히 많이 빠지니까 이 가격에 좀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너무 롤러코스터를 태워버리니까 되게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고 느껴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20년 21년에 제로금리와 임대차법 개정이라든가 코로나 유동성이 만들어낸 그런 소위 저금리 효과로 올라갔던 게 다시 돌아오는 코로나 이전 단계로 회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특히 많이 하락한 구랑 경기도에서 특히 많이 하락한 시는 어디예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데는 송파구 하락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송파구가 제일 커요? 네 거기 대단지도 많고 그래서 하락률이 가장 높고 거래량도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는 하락지가 굉장히 많은데 의왕시라든가 화성시 그러니까 동탄이 있는 화성시라든가 의왕시 같은 데가 하락률이 가장 가파른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왕 같은 경우에는 GTX 역세권이었고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동탄 역시 GTX 역세권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원이라든가 하락률은 전체적으로 경기도는 다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할 정도의 평균 하락률이고 인천도 인천 경기 서부권 인천 서남부 인천권 역시 하락률이 굉장히 가파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송파 하락률이 그렇게 높으면 바로 옆에 있는 강남 서초는 지금 어떤가요? 사실 서초하고 강남구하고 송파구에서의 잠실동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전세기인 갭매수가 안 되고 실거주를 전제한 매수만 되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송파 안에서도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도 거기 대단지가 많다 보니까 실거래가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서울 안에서는 가장 먼저 실거래가 기준으로 30% 넘는 하락을 찍었다가 지금은 약간 어쨌든 15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도 조금 열어주는 구간이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살짝 반등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송파 쪽이요? 네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도 있고 엘스 리센트 다 5천 세대 넘는 단지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내년 시장을 무조건 좋다 이렇게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서울이든 경기도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2019년에는 경기권에 입주가 많아서 입주 때문에 조금 역전세가 왔었는데 그래서 경기도랑 송파구 같은 데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서 역전세가 좀 왔었는데 현재의 역전세는 금리 때문에 온 거니까 이거는 그냥 장소무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역전세 마켓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럼 강남구와 서초구도 송파구처럼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강남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이 한 6.5% 빠지고 있잖아요 서초하고 송파는 3%대 하락 기표 아 여긴 여전히 조금 버티고는 있네요? 네 맞아요 왜 버티고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송파는 어쨌든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해석이 다른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어차피 셋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그나마 여기 5천 세대 넘는 단지가 있다 보니까 잠실 쪽은 실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매머드급 규모의 단지가 없는 편이고 그래서 하락이 기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금액으로는 더 커요 낙폭이 금액으로는 더 큰데 하락율은 일부 단지에서만 보여주다 보니까 3%대 정도라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실려야 하락률이 크게 기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래량 자체가 실거래되는 게 지금 몇 건 없었다? 네 거의 없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락으로 봐야 된다 많이 네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소위 국민주택 30억대 넘는 아파트 가격이 26억으로 그러면 실거래 최효과 기준으로 6억 원 넘게 하락을 했지만 그 한 건 거래가 됐으니까 하락률 자체 기표는 굉장히 미세하게 되는 거죠 시가총액 베이스로 가면은 올해 부동산 하락 가속화시킨 요인은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시고 내년에 또 위험한 신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벌써 지금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이제 2023년인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가 코로나가 있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근부터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또 채권시장 먼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서 지금 부동산 하락이 기표가 되는 올해 말이지만 이미 금융시장은 여름에 초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부동산이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따라가지고 거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역전세 기간이 내년에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금리 상승이 멈추거나 일부 기준금리 하락이 있더라도 2019년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낮은 수준의 금리 레벨은 아닐 거라는 인식하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중금리 이상의 레벨에서 저희가 적응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어디서 찾을지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6% 때 주담돼서 집 사기 어렵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낮아지겠죠 근데 소위 5% 때가 됐건 4% 때가 됐건 이제 낮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는 주택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높아지죠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거비 지출이 되게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 전국적으로 주거비가 약 소득의 20% 정도 지출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소득의 30%씩 지출하는 나라 대비해서는 주거비가 낮은 편인데 이 정도 금리 레벨에서 적응하게 되면은 주거비 지출이 25% 30% 이렇게 소득에서 훨씬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다른 소비를 못하게 되고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10년 넘게 자기 소득이 20%만 주거비를 냈다가 이제 갑자기 자기 소득의 30% 넘는 금액을 주거비로 내는 거를 우리가 정말 쉽게 적응할까 이런 고민이 좀 있고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더 내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이 가격이 더 하락하는 거를 소비자가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자기 소득의 다른 부분을 많이 희생을 해가지고 주거비를 이제는 이게 뉴노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30% 넘는 주거비를 지불하든가 그런 의사선택 사이에서 어딘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점은 더 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은 더 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달라고 생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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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은 더 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달라고 생각하십시오